이 mbc.tv 영화 뮤직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우리 가요 페스티벌 네 2016년 다음 가수 소개해 주죠 네 다다가 준비하고 있지 이분은 굉장히 섹시합니다 아 그래요? 여자인네가 홀딱 반했어요 그렇습니다 멤버는 저? 네 이즈리를 먼저 불러주시겠구요 네 다다가 불립니다 이즈리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 어이해 나 홀로 외로워 하는가 생각하면 무얼 만날 수 없는님 사랑한 손모와 행복을 빌리라 아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면 월해 만날 수 없는님 차라리 손모와 행복을 빌리라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희철이 그대와 나의 순간들 이제는 모두 희철이 그날의 행복봄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만날 수 없는님 하느님 차라리 선보와 행복을 흘리라 하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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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